1. 연어효는 오메가삼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아몬드효는 비타민 E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3. 올리브오일효는 건강한 지방인 올레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항염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4. 녹차효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동맥 경화 위험을 줄여줍니다. 5. 베를류효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6. 귀리효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마늘효는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8. 시금치효는 비타민K와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9. 다크초콜릿효는 플라바놀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14. 효능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보험이 됩니다. 4. 은하